해광어린이문화교실 해광어린이문화교실의 목적은 해광교회 주일학생들의 성장에 필요한 여러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교회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전도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해광어린이문화교실은 누구든 참여 가능하니 즐겁고 유익한 이 시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광교회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 과학활동, 만들기, 체육활동, 요리활동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더 높은 퀄리티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1차산업, 과학활동, continued 감사합니다.